쓰레기 쓰레기 갓 갓 히히 갓 어질어질하네 이거 뭔데 달을 바꾼 아이언 클레드 퍽퍽 버클레브에 박히런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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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보내기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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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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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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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퍽 머지 갔네 아리케드~~ 잘 잤니? 드스겜 진짜 드로우만 잘 나왔으면 기수도 안나 쓸건데 이거 왜 자꾸 나온? 몽디 그래 몽디야 잘 나왔다 1등상 비행기 아 엘리트 어쩌지 나가불린이면 날 먹이고 우워 면 탈바꿈에 달렸네 이제 탈바꿈에 모든게 걸렸어 탈바꿈에 모든게 걸렸다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안나오는거 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구만 않음 타원 힐 벽에 105 잘 잤다. 이런. 현류 안 잡혔으면 큰일 났거든요. 현류 안 잡혔으면 큰일 났거든요. 역시 살 바꾸면 슈렉이야. 현류 안 잡혔으면 큰일 났. 현류 안 잡혔으면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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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놓아주시오. 엘리트 길막. 현류 안 잡혔으면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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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우 살려 주십시오 주십시오 완타야 너 왜 나 따라다뇨 다참 일단 보스는 잡아야 될 거 아냐 바챠암을 바챠암을 먹긴 먹어야 될 것 같고 복수는 잡아야 되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낫지 않나? 쇼킹한데? 쇼킹한데? 아니... 소돌나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쇼킹 소돌돌리면 30대이라 살긴 한데... outfit 1라워드 1라워드 2라워드 2라워드 1라워드 2라워드 아 미친거 아님? 미친거 맞아 내 펜촉 이젠 내 펜촉아닌데 내꺼아닌 다 때리면 퀴각 아닌가? 맞을걸? 난고나 기사 와 레드센즈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넌 넌 어우 몸박 영코로 챙길 수 있겠네 너희 필멸자들은 언제나 똑같이 깍까머리 2개 스타트면 게임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러게요 난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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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리인가 하 하 하 아니 이런 킹시병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뎁시라임 0병 3 쌍아포션 필요없겠다 뭐 어쨌든 여기 아니면 쓸일 없으니까 좋잖아 집을 참기 집을 참기 대가는 지불되었다 어? 어? 악이다 이거 여기서 격돌 다섯 파우먼 치는거 아니야? 격격격격격격 꽁 뭐고 다 쓰레기 같은데 다 쓰레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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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괴라미드 최대한 물음표 봐야할 것 같은데 전투를 안해야됨 상점 다 들르고 전투를 안해야됨 광라드로 잡아야겠네 광란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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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참참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겁나 애매하네 어퍼도 쓰지말까 그냥 아니 근데 어퍼는 쓰고 혈안 사혈 이런거 넣고 돌리참오 3 코덱이라 어차피 어퍼 써봤자 할 수 있는게 늘지 나는 오 대비 살까 대비 살까 방 tive пап 칠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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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악도적인 쓰레기 카드. 대비. 솔직히 대비만한 쓰레기 카드 없다. 늘 넣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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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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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봐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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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너 뭐하는 놈이야 엘리트 하나 가야되나? 갖다 죽는거 아닙니다 여 zod의 메뉴 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이거, 랩이 괜찮겠는데요, 이 선. 어? 미쳤나갑다. 적 돌은 좀 아니지 않니? 아유, 우리 영설. 일 잘하네. 와... 와... 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 드로 진짜... 드로 개 꼴보이 싫는... 이게 개미냐... 첫 턴에 수수수 잡히면... 모짜라는 건지... 모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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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안한 밸류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군. 이 도장은ң룡에 입이 다물고라던터템의 중독은 겨잇 흔들때는 четвер을 표현하고 있는 filming. 그러니까, 이 도장은 엘수 요로암에 입을 속일 수 있습니다. 리안한 밸류에 입을 수 있습니다.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타서니 없군 장하다 데뷔 저거는 하도 안 써서 서수는 의쾌되는지 모르겠네 전에 한번 써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이 전체 빠졌다 밸류 봐라 아니 아 세상에 진짜 보라거리게 야 분노 쓰자 내 차가운 분노다 아 서순의 서시계 날리 서순 차이 삥삥아 오늘 무슨 요일이게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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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턴의 수비만 써 잡히는 건 어디서 매운 버릇이야 어? 어? 달팽이 얘기하다 조전은 아 드로가 쓰레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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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드로의 액 때문에 쓰니까 상방심장에서는 잘 나오겠지 음 이건 자손사업이 아니에요 음 음 음 아 쓰레기같은 수비 수비 임마 이거는 아오 수비 첫 턴에 두장이상 안잡히면 안되는 법 땡김 특별 수비법 개같은게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이게 개미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상태 안좋아야들만 나오네 어! 잠깐만! 아 됐다 이거 어차피 표창 있으니까 흰빵들본? 아관이다 진짜 긴 꼬만까 임마 아니 난관혈류분도 나왔어 쓰지도 못하는거 왜케 열받지 힘 고만까 임마 힘 고만까 임마 킹짱조 유령갑바 마참네 신성 첫 턴 아리랑 퍼포가 빨리 나와야되는데 에헤 일 안들어쥐 터박구멍 안쓸수도 없잖아 이거 조젓네 쓰레기 대장난다 뭐 되는게 없어 그래도 이길지 그래도 이길지 몽디만 남겨놔도 이기지 않을까? 몽디만 남겨놔도 이기지 않을까? 몽디만 남겨놔도 이기지 않을까? 아아 아이 됐다 이..이..이..이겼으면 됐지 이겼으면 됐지 이겼으면 됐지 머스한거니안 바지만 열받죠 꼴받지만 이겼다 와 와 달바꿈댁이었습니다 그냥 몸박없는 몸박댁 아닌가요? 알 2669점 탈바꿈 없었으면 졌죠? 탈바꿈댁이죠? 2669점 뭐야? 탈바꿈 대비댁이죠? 댁에 몸박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몸박 댁임? 걸어서 쥐 탈바꿈 뱁